고려대학교 가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는 내년 정기전을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준우 선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 본인이 부상 당해서 지범의 팀의 운명을 좌지주지했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경기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기현이 제가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제 머리를 많이 이렇게 따라해보고 싶었대요 근데 그 머리 아니야 인마 형이 형 샵 소개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잘라 알겠지? 그리고 우리 김기현 선수의 마지막 소리 지르는 모습이 고대의 호랑이를 보는 듯한 운명함이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드백 쟁탈전과 데스매치 6탄 줄다리기를 통해 최종 탈락한 학교는 고려대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탈락한 학교는 대학체전 소년선수촌에서 퇴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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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고생 고생 괜찮아 괜찮아 고생 잘했다 고생 잘했어 고생했어 다했어 잘했어 잘했어x2 고생했어 기현아 괜찮아! 기현아 괜찮아! 마음이 찜하네 기분이 왜 좋지가 않냐? 승리해서 기쁜데 탈락하니까 좀 불편하네 친구인데 영원한 라이벌이면서 친구인데 괜찮아 고생했어 고려대학교 학원분들이 엄청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실 텐데 그래서 조금 맞춰올랐고 고려대 김기현이야 잘했어 잘했어 아 으 으 으 으